에휴 에휴 아 더 늦어서 자식한테 짐 대기 전에 등 긁어줄 만한 님 들여앉지란 말이야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겠다고 말 저쪽에서 싫어하는 논신은 아닌 것 같더구만 아이 싱거운 논간 누가 쟤가 이전에 빨랑 잡아 맘에 드세요? 아이고 왜요? 맘에 안 드세요? 아이고 저 뭐가 맘에 안 드시는지 말씀만 하세요 일할 사람 세고 셌으니까 당장 고쳐 놀테니 아이고 미안해 뭐가요? 내가 도둑질을 했거든 안 그래도 할머니 한 번만 더 하시면은 경찰에 신고하려 그랬어요 알고 있었어? 다음부터는 감옥에 안 가시려거든 말씀하시고 가져가세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요 전기도 들어오니깐요 아침 저녁으로 추우시면은 전기장판에 불도 넣으세요 자네 아들 덕에 내가 여기서 살게 돼서 고마워 고맙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딸을 잘 키웠나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딸을 잘 키웠나 마누라보건 없어도 자식보건 많은가 보이 장 박사님 우리 아들은요 완전 왕자님이에요 자네도 사실 잘 키웠지 더 할까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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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아이고 다들 고마웠어요 아이고 저희들 해둔 일이 이제 없는데요 뭐 아이고 이렇게들 다들 오셨습니까? 어머니 별거 없으시죠?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? 아하 웬일은요 어머님 모시러 왔었죠 걱정 많이 했잖아요 말도 없이 여기 내려와 계시면 어떡합니까? 집무속 뺏어갈라고 놨지? 아이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이 고향이 아무리 좋으셔도 연세도 있으신데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아이고 왜 이러세요 어머니 진짜 나 여기서 죽는데도 아이고 어머니 미쳤어요? 아 그만하게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두께 아 제 삼자는 끼지 마세요 책임지실 거예요? 책임지겠네 여기 계시는 동안은 마을에서 책임질 테니까 금방 가게 아 참나 이놈이냐 어디서 해 와가지고 이놈아 아니 왜 이러세요 가라고 이놈아 아니 왜 이러세요 아이고 응 그 땅 팔아갈 적에 한 달 응? 한 달만 반짝였지 응? 내 걸 보기 싫어가지고 응?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집에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가서 빙빙 돌다 저녁에 들어갔어 이놈아 아니 그러니까 신경질이 살살 내셨어야죠 이런 기랄 이런 눈같은 기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 방문 내가 마음대로 열고 응? 나 그러고 싶어 나 여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 내가 집에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응? 비 오는 날 아침부터 뒤밴드에서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들어갈 때가 많았어 이놈아 너 그걸 알아 이놈아 넌 내 새끼 맞아? 내 내 새끼를 낳은 내 새끼 맞느냐 말이야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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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제 마누라 밖에 모르는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이런 미친놈 같은 이라고 아이고 어휴 에이 갑자기 WEN 소나기야 아휴 으으 왜 장부터 할머니 때문에 그래? 아이고 우리 큰딸 순영이는 잘 있는지 모르겠네